안녕하세요 CWI 시험 보시고 합격하신 분 공유해 드립니다 API 1204 파트 C로 선택을 하셨고 8월 18일날 합격을 하셨으니까 4일정도 지난 결과네요 Part A가 77% Part B가 76% 그리고 API 1204가 73% LPI 1204 조금 위험했지만 그래도 평균이 75점 넘었고 그리고 Part C도 72점 넘어서 합격을 하시게 됐습니다 Part C 조금 위험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합격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합격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저희 쪽에서 합격률이 85% 요즘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한 90%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CWI 합격률 요즘에 저조한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90% 정도 이렇게 합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도 힘내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ㅋㅋ 조금들이 Geg라 분 Wy bunch 높 지금 바꿔 분 etic SEO Buff